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55 물가와 물가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요 크게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네 둘은 구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 이 두 개를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물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물가죠 물가하고 가격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셨죠 가격은 하나의 재화를 하나의 재화의 값어치를 가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가는 여러 상품들의 가격의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배웠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수요공급 곡선 있을 때 이 핵은 재화 하나를 살피는 가격이에요 근데 우리 거시경제학에서 봤던 이거 총공급 총수요곡선 있을 때 이 핵은 물가랍니다 그러니까 물가 가격 수준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소득이죠 자 그래서 요 가격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컨대 2010년도에 어떤 물가지수를 조금 이따 어떻게 구하는지 배우겠지만 100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 연도일 때 그때 2010년도가 기준 연도일 때 물가지수가 100이었는데 2011년도에 물가지수가 103이라 그러면 3%의 물가가 오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물가지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하고요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몇 퍼센트를 변화하느냐 하는 건데 상품별로 가중평균을 매겨서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무슨 얘기냐 어떤 물가를 구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화들의 가격을 다 살펴보는 게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걸 다 볼 수는 없고 한 500개 정도 살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틀리죠 얘네 둘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GDP 디플레이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재화 서비스에 대한 가격 수준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500개를 뽑아가지고 그 가격의 수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거죠 그죠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알아 두셔야 돼 또 하나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제가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물가지수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자 일단 화폐의 구매력 변화를 측정하고요 물가가 높으면 안 좋거나 물가가 적당하다 그래서 경기 판단의 지표로 역할을 합니다 주로 호황일 때 물가가 상승을 하고 불황일 때 물가가 하락을 하죠 자 그리고 재화의 수급 동향도 판단한다 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값이 2015년도 연봉이 4천만원인데 2016년도 연봉이 5천만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명목소득이 이건 명목소득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목소득이 4천에서 5천으로 오른 거죠 이렇게 명목소득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물가지수가 100에서 105로 상승했대요 물가지수가 그럼 값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각각 얼마나 상승했나 명목소득은 지금 천만원 상승했잖아요 그죠 그럼 실질소득은 얼마나 상승했느냐 이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는 105분의 100에다가 5천을 곱해봐요 5천을 곱하면 이게 계산기를 두들기지 말고 일단 책을 다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게 4761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물가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물가지수까지 고려했더니 얼마 그렇죠 4761만원이죠 그러니까 명목소득은 천만원 올랐지만 실질소득은 얼마 올랐어요 그죠 761만원 오른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지금 5천이죠 그죠 5천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105일 때 105일 때 5천이었어요 물가지수가 105일 때 5천인 거죠 그럼 물가지수가 100일 때는 얼마냐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계식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거 X라고 치면 X는 5천 곱하기 100은 105 곱하기 X니까 105를 1로 나눠주면 되죠 아까 그 식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관계식으로 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통계청에서 작성을 하는데 500여 개의 재화를 고려해요 이때 참고적으로 주택의 가격은 제외하는데 임대료 가격은 넣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자 나중에 표로 비교를 하는데 주택 임대료를 포함해요 근데 주택 가격은 제외해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임대료는 제외하는데 주택 가격은 제외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우리 투자 투자 지출에 뭐가 들어가요 그쵸 신규 주택이 투자 지출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왕 이거 본 김에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주택 이거 하고요 여기서는 사실 필요 없어요 별로 요거 근데 어 뭐가 중요하느냐 일단 봐봐요 종목수가 500개 900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외우지 말고 GDP는 최종 생산 우리 GDP의 정의가 뭐예요 GDP의 정의가 GDP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의 서비스의 시장 가치 모든 재화 서비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든 최종 생산물인데 얘네들은 모든 게 아니라 뽑아 냈구나 뽑아 낸 거예요 아셨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거 수입품 가격을 생산자 물가지수는 제외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에는 수입품 가격을 포함해요 GDP는 당연히 제외했겠죠 왜 우리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그죠 한 나라 안에 생산된 모든 거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GDP에서 얻어낸 물가지수니까 GDP라는 정의만 알고 있으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 수입품 가격을 포함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료 주택가격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리고 얘네들은 싸그리 다 얘네들은 몇 개인지 모르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아 싸그리 다 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는 거 여기는 생산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거 이렇게 외워 드시면 돼요 요 표를 무식하게 다 외우지 말고요 자 다시 돌아가면 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500개를 뽑아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게 중요합니다 기준 연도의 거래량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물가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준 연도의 거래량이다 기준 연도의 거래량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2020년도가 기준 연도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 라는 걸 보니까 얘를 우리가 비교 연도라고 하면 자 그러니까 기준 연도가 1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비교 연도는 물가지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라면하고 국수가 있을 때 봐봐요 기준 연도가 기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격은 써 먹어야 돼 예전 거 그래서 여기 분 자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니까 요게 비교 연도고요 분모가 기준 연도인데 봐봐 얘네들하고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10이라고 6이죠 그러니까 구입량 10이라고 6을 똑같이 써 먹는 거예요 가격은 어떻게 그렇죠 비교 연도에 1200원 2000원이었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격이 들어가고 기준 연도 1000원 15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데 원래 500개인데 이 두 개 가지고만 구한다 싶으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 연도에 1500 곱하기 6개 1000 곱하기 11개를 분모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도에 가격만 바뀌고 구입량은 그대로 똑같이 써야 돼 그래야지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예컨대 126이 나왔어 그러면 26 이거랑 비교했을 때 기준 연도에 비교해서 26%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아시죠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요 그렇지 지금 이거 보여요 여러분들 원래 11개인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대체 다른 거 사겠죠 라면이 너무 비싸니까 라면에 대체가 될 수 있는 칼국수 같은 거 사 먹겠죠 그래서 8개로 줄었어 국수도 올라 1500원에서 2000원으로 그랬더니 국수하고 국수하고 대체할 만한 게 두 개 다 적어놨네 그럼 뭐 했어요 냉면 냉면 하면 돼 냉면을 사 먹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국수 안 사 먹고 냉면 사 먹으니까 두 개로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2022년도에 있는 비교 년도의 개수를 안 써먹고 예전 걸 써먹었더니 가격이 올라가지고 대체 효과에 의해서 줄어드는 거 그거는 고려를 안 하고 있죠 그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하는 방식을 라스파이레스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이 방식의 단점이 이거라는 얘기에요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못해 왜 개수를 예전 걸 써먹거든요 예전 걸 대체 효과를 왜냐하면 비싸졌으면 더 작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더 숫자가 작아져야지 근데 지금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과대평가가 되기 쉽습니다 어 아니 하지마 그래서 그죠 이 단점이 뭐냐면 과대평가가 되기 쉬워요 생산자 지수하고 소비자 지수하고 둘 다 똑같은 방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문제점은 과대평가가 되기 쉽다 왜 대체 효과를 고려하지 못해요 그리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이거 이거 라면 안 먹고 딴 거 먹겠죠 괜히 라면이네 라면 안 먹고 새로운 무슨 라면 라면과 라면 반은 라면이고 반은 국수인 뭐 국라면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은 사람들 그거 사 먹으면 이거 죽게 사 먹었을 거라 말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 변화도 고려하지 못한다 요 내용들 그래서 과대평가가 되기가 쉽습니다 왜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옛날 거 옛날 거 기준으로 한다 개수를 그래서 과대평가가 되기가 쉬운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많아요 900여 개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고를 때요 이게 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요런 거 할 때 요 안에 들어가는 걸 소비자 물가지수 바스켓이라 그래가지고 500개를 고르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그 소비자의 그 소비 패턴이 바뀌면 그 500개를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뺄 거는 빼고 그 다음에 그 뺄 거는 빼고 그 다음에 뽑아야 될 건 뽑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밥상 있죠 밥상 요즘에 밥상에서 밥 먹는 사람 별로 없고 다 식탁에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 밥상이 뭐 빠져나간다거나 뭐 그런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빠져나가고 근데 이게 매년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에 걸쳐서 그렇게 되겠죠 예전에는 없었겠지만 휴대폰 같은 거 그런 거는 새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이거 자 그래서 똑같아 근데 GDP 디플레이터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 왜 GDP 디플레이터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얘네들은 방식이 달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가 뭐냐면 실질 GDP에서 명목 GDP를 빼는 거죠 아니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 구하려면 GDP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명목 GDP하고 GDP 실질 GDP 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렇죠 500개씩 뽑는 게 아니라 우리 GDP의 정의가 전 상품을 다 아니 전 재화 서비스를 다 추계해서 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500개 900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몇 개 전부 다다 그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다른 거 자 그리고 이 GDP니까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수출입 가격에 변동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 가장 많이 하니까 500개 900개만 하는 게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얘네들은 또 좋은 게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의 장점은 기술 구조의 변화와 생산성의 변화에서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몇 년에 한 번씩 그 소비자 바스켓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 500개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 중에 있어지고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새로 생기고 그런데 GDP 디플레이터는 매년 그걸 추게 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굳이 어떤 상품을 빼고 고르고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모든 정보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생산성의 변화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봤었던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걸 라스파이레스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으로 할 때는 예전 거를 기준으로 했죠 그죠 가격은 다 다르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 GDP 디플레이터는 파쇄지수라고 해서 봐봐요 이거 지금 14하고 4죠 이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어떤 거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기준 연도고 이게 비교 연도라고 할 때 여기도 또 라면하고 국수밖에 안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그런 경우에 이번에는 비교 연도의 구입량을 가지고 예전 게 아니라 이걸로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네들은 어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아까는 과대평가였죠 이번에는 과소평가하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그 다음에 이건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물가지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요 놈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라 그런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원 물가지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농산물이나 석유 얘네들은 이런 에너지 관련하고 농산물 같은 거는 가격이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막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넣으면 물가지수가 너무 흔들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의 변동이 심한 애들을 빼버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얻는 것을 우리가 농산물 석유류 제외지수 또는 근원 물가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가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GDP 디플레이터와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서로 그 원리가 같으니까 얘네 얘네 둘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안해요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 물가지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물가지수를 구하는 개수가 틀려요 두 번째는 그 방법이 틀리더라 하나는 기준 연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고 하나는 비교 연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하더라 근데 우리가 물가를 왜 배우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이 다음에는 물가와 실업률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어 물가를 배우는 이유는 이거죠 우리가 py에서 여기 세로측이 수직측이 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거시경제약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려고요 항상 흙이 위로 흙이